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우리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. 2024학년도 9월 모평 미적 2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래요. 당연히 대입해봐야 될 거고요. 0분의 0꼴이 된다. 아, 지수함수의 극한의 형태죠. 기본적인 모양 뭐예요?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승 빼기 1이고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x와 여기에 있는 x가 똑같이 생겨먹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. 그러면 지금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는 애로 가볼게요. x를 다 갖고는 있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 위아래에 x로 싹 다 나눠줄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맞춰주는 거지. 얘가 7x잖아요. 그럼 일단 식 안 변했죠. x와 x 나눴으니까. 그럼 얘가 7x니까 여기도 7x가 돼야 될 거고 7을 써주자. 그럼 여기 곱하기 얼마가 될 거고? 7이 될 거고. 그럼 식 안 변하죠? 마찬가지로 2x죠? 그럼 여기에 2를 써주고. 식 변하면 안 되니까 2를 써주자. 식 변해요? 안 변해요? 안 변합니다. 그 결과가 얼마예요? 모양 맞으면. 모양 맞으면 1이 되는 거고요. 이 녀석의 결과 1 나오고요. 이 녀석의 결과 1 나오니까 정답은 2분의 7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. 아주 지수함수 극한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다. 뭐 로피테 쓰셔도 되는데 이 정도는 그냥 정석적으로도 한번 훈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답은 2분의 7,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